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신축년 개띠분들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그냥 우리 개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띠에 대해서 말할게요. 사고 조심해라, 길 조심해라, 관제구소수 조심해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. 우리 개가 개, 개가 개를 만나. 9월생. 개가 9월생이야. 사고가 나면 관제구소수는 분명히 따라요. 그냥 사고만 나는 게 아니라 구소수. 개가 개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? 9월이 개달이라고 그래. 9월달. 개달에 싸우면 그냥 싸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관제구소수. 형살까지 있어. 그러니까 우리 꼭 저기 나쁜 데 가는 것보다도 경찰서 들랑거리고 별일 아닌 것 같고. 난 손재수를 봐. 9월생들 개띠는 조심하세요. 또 12월생들도 사명살이야. 이거는 12월생이는. 아니 이렇게 재수 없이 건물에 뭐가 떨어져. 내가 머리에 맞았어. 나쁜 말은 안 하겠어요. 아니 나 길가 잘 가다가 건물에서 뭐 이렇게 떨어져. 난. 또 무슨 집 짓는데 건축에다가. 다른 사람 멀쩡한데 난 거기서 사고가 나. 12월생들. 6월생도 남이 싸우는데 끼어들지 마. 남이 싸우는데. 6월달에 남이 싸우는데 끼어들면 내가 덤태겠어. 이거 칭 말이에요. 아니 싸워서 말렸는데 내가 오히려 얻어 터지고 내가 관제구소수가 있어. 6월달. 개띠들. 6월달 개띠들. 이거 정말 조심하세요. 아니 맞았는데. 어휴 난 싸움에 맞어. 내가 개폐 내가 맞아. 3월생들. 넘이를 말 상관하다가. 어머 나 가슴 알린 일 생겨. 넘이 말.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. 뭐 너는 어째 너는 어째. 그래서 한 번 말 거들어서. 어 얘 걔 뭐 그래. 또 뭐 사업하는 데도 어머 그 사업 그 둘이 막 사업가는데 옆에 앉아있다가 한 마디 던졌어. 그게 난 또 구소수가 와. 그럼 어떡해 조심해야지 그니까 놈이 일에 관여하지 마라. 그것도 관제구소수와. 아니 나는 가만히 있다 말 한마디 던진 것뿐이 없어. 그게 관제술 와요. 삼월생들. 자 이 방법을. 일 년 삼백 과녁은 년석들에 이제 해가 다 갔어 그래 그냥 사네 자 우리 개띠들은 어떻게 이걸 피해가야 되나. 얘 집 안에다 원기들 다 있어요. 해산기 애기놨다 죽은 귀신. 분명히 있어 이거 캐면요 집안 유래 뒤져보면 나온네 이거는. 저 백 프로라 그럴게요. 이 양반들을 천도해 주세요. 자 그러면 우리 무자주상들 대개 이제 산 이제 산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요즘 사람들 무덤 막 막 막 폐허쳐. 근데 이 무자주상 막 폐허쳐서 집안에 피부질환 이게 피부 우리 요즘 애들 그 아토피 같이 이런 거 그거 이거 말해서는 믿지 않겠지만 그런 거 납니다. 그러니까 요런 분들은 이거 또 천도해 줘야 되지 천도 산에 가서 빌고 이거는 우리 무속인들이 가서 빌어줘야 돼요. 터에 가서 빌고 터에도 뭐 이신저신 다 터에 감고는 우리 조상은 우리 산 잃은 조상은 집에도 슬금슬금슬금 둬라.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안 보여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어 좀 뭐야 그래서 귀신을 내쫓자 올해 수가 사나우니까 그러면 사고 수 없이 잘 넘어갑니다. 요거는 분명히 아 저기 먼저 방송 되겠지만 인연 닿는 분 있으면은 요거 푸세요. 개띠분들의 기독법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. 어 개띠 기독을 치면 그랬잖아요. 아까 산 말씀하시니까 산천 기독. 그거는 우리가 무속인들로 같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. 요거는 요거는 산탈이 나서 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인들이 가서 못 빌어. 산탈이 나서 오는 요런 게 많아. 그니깐 요거는 무속인들하고 같이 가서 빌어야 돼. 함부로 가서 빌지 말고 산탈이 연이 돼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질환 또 우리 묘를 잡으면 정신질환 옵니다. 이런 거 또 우리 피부 이런 거 다 우리가 요즘 뭐 뭐 저 피부 저 피부도 얘기했지만은 공예 땜에도 오지만은 우리 저 사람들 잘 생기면 피부병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요런 거 그거는 고렇게 문의하셔서 잘 하셔가지고 풀면은 괜찮습니다. 사고나는 방법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멘